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수십 명에게 접근한 뒤에 각종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육군 중위 사건 1심 재판부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군인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군인 성범죄는 병역 내의 사망사고 그리고 입대 전 범죄와 함께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세 분야의 사건이 됩니다 재판도 민간의 일반 법원에서 받게 되는데요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커다란 변화입니다 군인 성범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군인 사건 전문 변호사인 문필성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는 군사분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군 장병들이 전선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군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교 부사관 준사관 사병들에 대한 다양한 법률 지원이나 교육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강화분이라든가 휴가나 외출 시 다빈도록 일어나는 범죄 유형에 대한 교육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군인 성범죄와 관련된 현황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성범죄로 입건되는 건은 1600여 건입니다 또한 현역 군인의 성범죄 재판 수가 2019년에는 43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2년에 919건이 됩니다 3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가 빠르다는 것 상당히 유의해서 지켜볼 만합니다 과거의 이해람 중사 사건이 세상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상당히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일어난 실제의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해 주시면서 절차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 군인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온라인 게임 채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친분을 쌓아가지고요 2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사귀기까지 합니다 사귀는 동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위에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도 있었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군인 성범죄가 보통 구분되는 것들이 좀 있다고요? 구분 기준이 있습니까?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과 일반 성범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는 사안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군인이 피해자가 되는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이라든가 군인에 대한 강간사건 군대 내에서 군형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부대 내 생활관 체육관 등에서 상관이 자기 부하 사병 사병의 성기를 툭툭 친다거나 다른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를 갑자기 만진다거나 하게 되면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훈련을 받다 보면 훈련 이동 중 장갑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동기들끼리도 은밀하게 성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군부대가 아닌 군인이 휴가나 외출을 나와서 일반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휴가 나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서 한거 불능한 상황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중강제추행이라든가 중강간이라든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휴가나 외출을 나와서 마사지 업소 등에 가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군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허가 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가 또 많이 늘어난다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범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2020년 7월부터 군인들이 일과 시간 외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다가 sns 등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만나지도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간의 치밀도를 높입니다 휴가가 나와서 오프라인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서 또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나 이럴 경우에는 성관계를 하게 되면 비록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의재관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를 하면서 트위터로 10대 청소년을 알게 됐고요 그 10대 청소년한테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이나 소지 등의 혐의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착취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처벌이 강화된 건 맞긴 한데 단어 표현 자체가 성착취물 이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이다라고 착각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평범한 음란물 형태거나 약간 성적인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정도의 영상이나 자료면 충분한 거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설사 동의 하에 어떠한 영상을 보내줬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위 자체를 너무 높은 수준만 착취물이다 또는 강제를 했을 때만 착취물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사안이 발생됐을 때 군인에 대한 처벌 그리고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군인과 피해자 모두 군인인 경우에는 군 형법을 적용받게 되고요 가해자만 군인이고 피해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군인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은 피해자 같은 군인인 경우에 처벌 수위가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높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군인에 대한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군 형법에 5년 이상의 위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상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리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항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이 되면 재판 절차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처벌 수위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군인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 따라서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이 또 이루어집니다 군인 징계령 시흥 규칙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까지 할 수 있고요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즉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군인 성범죄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데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공공장소처럼 cctv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하관계에 또 직급도 있다 보니까 어떤 피해 자체가 은밀한 장소에서 남들이 알아볼 수 없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설사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2년 7월 1일 날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우리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제 성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위 속에서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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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